이건 마늘.. 이건 마늘구단이야 다시 퍼야겠다 이것도 너무 마늘구단이야 국물 먹어 국물.. 짠구단이나? 국좀 먹어 국물.. 국물? 응 그거가 나오는 거 말해 니은아 형아 누나 밥 먹는 거 봐 네 엄청 잘 먹지? 아니 앉아서 먹어 앉아서 아니야 이거는 이윤이꺼 이건 이윤이꺼 같은데? 알았어 너 다 먹으면 더 줄게 앉아 아유 잘 먹네 아유 잘 먹네 왜? 정말 재미있었거든요 유치원은 재미가 없어? 거기도 재미있긴 한데 비밀 사트가 재미있긴 한데 역갈이 놀이가 재미있긴 한데 재미있는 영향력이 별로 없어요 아 좀 부족해? 네 언어 영역은 음악 학생들은 야 이한아 너 일곱살 됐잖아 네 일곱살은 또 새로운 게 있을걸? 아직 일곱살 반 못 갔잖아 이한이 슬기 반 맞다 응 왜? 김치 달라고? 응 뭐 자꾸 김치를 달래 응 이제 다 다 그만 먹어 응 더 먹어 응 하나만 더 줄게 하나만 더 줄게 다 이제 됐지? 응 응 이제 그만 먹어 응 시작 시작 됐어 됐어 김치 맛있어요? 응 최고야? 응 아우 아우 매워 감사합니다.